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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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신 예수님이여 하늘문을 여시옵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오. 주여! 주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고. 오! 사랑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채워주시오. 주여! 주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 주여! 주님을 알고 나와시하오니. 우리 주예수님이여 성령으로 채워주시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옵고. 주여!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시오. 나의 거룩하신 예수님이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예수님인 줄 알고 나와시하오니. 그러므로 예수님께 기도하오니. 예수님이여 귀신을 다 쫓아내야 주시옵시오.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옵시오. 머리카부터 발끝까지 우리 병을 다 고쳐주시옵시오. 주여!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 머리카부터 발끝까지 고쳐주시옵시오. 기도하옵시오! 예수님이여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재주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시오.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 알고 나와시하옵나여. 나의 사랑하신 예수님이수요. 우릴 제주에서 개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예요. 알고 나와샤오니. 주께서 우릴 제주에서 개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오.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원하옵나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여수님이여 재림하는 주님이신 줄 알고 나와사옵니다. 이러므로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주님이 쓰여 승결케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재림할 때 주님을 다 염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예수님이여 감사믹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주예수님이여 우리를 긍무리 뽑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예수님이여 간절히 간절히 거룩하신 주여 기도하옵소서 원하옵나요.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주여 감사하고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여 감사하고 오 주여 감사하고 주여 감사하고 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하고 "... уч深eg이 말하시옵소서 uations윙 hopes що 아멘 만군의 아멘 우리 아버지나님이시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모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모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에게 흥미로운 자리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에게 흥미로운 자리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오 우리의 주여 우리에게 흥미로운 자리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흥미로운 자리를 베풀어주시옵소서 만군의 아멘 우리 아버지나님이시여 우리에게 긍렬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니 주여 주여 감사하고 감사하니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준 우리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바라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자비와 긍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여 자비와 긍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맡겨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성도들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긍률히 보아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불러 불러 성도를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도를 불러 성도를 불러 성도를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를 불러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만굴의 야외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릴 불쌍해 보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 강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움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쌍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쌍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릴 변하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규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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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바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소서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소서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소서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미국에 있는 진 베이크의 경제를 주께서 극미로 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를 지금까지 크게 그로 사용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흠사역을 일으켰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표되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으시옵소서 또한 그리 밑에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헤르치지 USA를 주님 건설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런 용사가 아버지 전장에서 비참하게 쓰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긍믈히 보아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흠사역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그에게 축복을 베풀어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흠사역 아버지 주님의 베이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용기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흠사역 희망을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미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럴수록 주님의 흠사역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가정적인 연합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용사가 주님이시여 내게 꿇어졌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얼마나 주님이시여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률을 베풀어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긍률과 자비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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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경일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내기시고 긍률이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옵나요 으어제나 halten nite 우리 아버지 scheduled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우리 Golden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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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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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극렬히 보아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나님이시여 우린 예수 그리도를 알고 주님 앞에 남았으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남았으니 예수님이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질 생각 다 뿌리쳐 뽑아버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승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은 성령을 주시는 자로 우리가 알고 남았으니 주여 우리에게 승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전하신 예수님이여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승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오 사랑하신 예수님 승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요 주여 주님을 알고 남았으니 우리 주 예수님이여 승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신하계수님을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주여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거래하신 예수님이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예수님인 줄 알고 나왔사오니 그러므로 예수님께 기도하오니 예수님이여 귀신을 다 쫓아내야 주시옵시고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병을 다 고쳐주시옵시 주여 스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주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시오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 알고 나왔사옵나요 나의 자랑하신 예수님이시여 우리를 제주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시오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니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여 알고 나왔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제주에서 해방시켜 주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여 주님이여 제림하는 주님이신 줄 알고 나와사옵니다 이러므로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주님이 쓰여 성결케 해주시오 우리를 하여금 제림할 때 주님을 다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예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주예수님이여 우리를 긍물이 뽑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예수님이여 간절히 간절히 거룩하신 주여 기도하옵고 워낙옵나이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주여 감사하고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여 감사하고 오 주여 감사하고 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하고 오 사랑이 말아주시ast face 모 아멘 만군의 아멘 우리 아버지나님이시여 우리의 연락함을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연락함을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에게 극률과 자리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에게 극률과 자리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오 우리의 주여 우리에게 극률과 자리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극률과 자리를 베풀어주시옵소서 만군의 아멘 우리 아버지나님이시여 우리에게 격렬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니 주여 주여 감사하고 감사하니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준 우리 아버지여 주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자비와 격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위하여 주여 자비와 격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격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어둠 빛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성도들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극렬히 보아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불러 불러 성도를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도를 불러 성도를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를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를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오 성경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만굴의 야외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감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감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감시합니다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불쌍해 보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 강구합니다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움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쌍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쌍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하시게 하시옵소서 주여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성경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규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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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구원합니다 오 주여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미국에 있는 진베이크의 경제를 쉽게 해서 금비를 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를 지금까지 크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일으켜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표되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었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헤르치지 USA를 주님 건설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런 용사가 아버지 전장에서 비참하게 쓰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를 금비를 보아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를 붙들여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하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주님 베이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가 용기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희망을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미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럴수록 주님이시여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가정적인 연합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용사가 주님이시여 끊어지는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얼마나 주님이시여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들을 대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이시여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의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긍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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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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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